짠! 오빠 이거 모닥불 한 번만 켜줄래? 오빠도 손 째 봐! 왜 냉기가 느껴지냐? 2등! 오빠 몇 등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숙닷컴 구독자 여러분 지숙입니다. 오빠가 요즘에 너무너무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필요가 쌓여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빠와의 시간을 살짝 누팡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오빠! 오빠! 와! 와도 돼! 내려와! 여보세요? 오바다 오바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또 조수석에 앉아보네. 오빠! 미션이 있어! 뭐가 또 미션이야? 우리 이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오빠가 옆에서 찍어줘야 돼. 제가 오늘 편안히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안녕! 오빠는 나를 찍는 거야. 아 그래? 미안. 아무튼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데이트야 오늘. 차에서 내리면 벌칙 있어? 엉덩이 좀 따뜻하게 내릴깝쇼? 아 전혀요. 전혀요 하고 누르는 건 뭐야? 귀한 손 움직이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일단 처음에 시원한 거 마시러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갈 거야. 오 드라이브 스루! 카모마을 따뜻한 거 하나랑요. 그리고 자몽 주스 하나요. 고맙습니다. 가자! 와우! 뭔데? 너무 맛있다. 근데 좀 배가 고픈데? 배고프면 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어디로 갑니까?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아, 햄버거 다 해봐. 미국 가서 맥도날드를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맥도날드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듣는 거야. 맥도날드 발음을 한 번 해봐. 맥도날드. 오? 잘하네? 도가 억양에 있는 거를 몰랐거든. 오 진짜? 맥에 포인트가 있는 줄 알고 맥도날드 플레이스. 아무도 못 알아줘. 우리는 맥도날드가 안 먹히니까 막 아임 헝그려 별말을 다 했거든? 작심해가지고 맥도날드. hoped 하지않고 맥도날드 플레이스. 여기 거기 아니야? 큰집? 어, 맞아. 근데 여기 대게집으로 바뀌었어. 그렇네?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서울 사람 다 됐어. 아니야, 수원사람이야. 아무리 서울을 사 levels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충불 응원가야 응원가야. 수원에 지지자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오빠는 축구 좋아하고 난 야구 좋아하고 예 축구는 안타를 쳐주세요 안타 쳐줘요 경기를 보는데 쉬는 시간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에이 그거는 경기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경기를 하는 입장에서 봐야지 축구는 전반 시작하잖아? 후반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오는 거지 아니 오빠 잘 생각해 야구는 중간에 쉬는 시간 있다고 응원 안 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있지 응원단 언니들이 나오셔서 신나게 응원해 주시거든 그때 또 열광을 해야 된단 말이지 수비일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던데? 오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야 마음가짐이 수비일 때도 공격일 때도 항상 응원하고 있어야지 그건 그래 내가 아직 야구에 대해서 찐팬이 아니라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오빠 여기서 신혼 가전 봤었지? 나 진짜 그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 난 진짜 솔직히 기대했어 왜냐면 나도 워낙에 기계를 좋아하고 오빠도 기계를 좋아하니까 이건 진짜 신나겠다 기계 관련돼서 얘기할 때 너무너무 얘기가 잘 통했잖아 그래서 서로 같이 쓸 가전제품을 고르다니고 너무 신이 나는 일이 나고 갔는데 6살? 미치약 아동이었어 치약 아동 나야 미치약 아동과 함께 매장에 간 느낌이었어 진짜 냉장고 다 열어보고 거기서 거기에 있는 패드 있죠 패드 다 눌러보고 심정어 로그아웃 됐어 거기 있는 거 로그아웃 되는지 확인해봐야지 내꺼 로그아웃 되는지 봐야지 또 그리고 옆에서 청소기 보고 있는데 청소기 구조 어떻게 생겼나 거기서 다 열어보고 야아 분해했지 분해 마음껏 사용해보세요 써있길래 고래? 마음껏 사용해보라고? 청소기 분해했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오빠는 정신없고 나는 이제 골라야 되니까 사양 같은 거 정확히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거 막 물어보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부끄럽다고 가전제품 보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삼성에서 보이나 이게? 삼성에서 저 LG로 터가지고 여기 LG에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오빠가 가만히 가만히 들어주고 다 LG에서 샀어 오른쪽 차주심? 응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랑요 맥치킨 모짜렐라 버거만 주세요 마요네즈 소스는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맥치킨 모짜렐라에 마요네즈 소스 빼면 매콤하고 아주 개운해 감사합니다 요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멋진 뷰와 함께 한강 데이트 맞아 요즘 한강에 차 겁나 원어 근데 우리가 또 전기차니까 시동을 안 걸어도 엉덩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잖아 전기차가 이게 진짜 매력이야 어 지금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너무 편합니다 즐거우십니까? 네 즐거운 만큼 소리 찔러! 요우 기운 빠지는데요? 요우 저 한때 급식체에 빠져가지고 어쩐티비 저쩐티비 맨날 봤었던게 지금 킥 맞쥬 그게 옛날게 됐어 다시 옛날게 됐쥬 어이없쥬 저희들만의 소소한 데이트 어 미안 짠 너무 맛있어 이렇게 나와서 먹을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나 지금 만족도 진짜 최상이네 응 오빠 이거 모닥불 한 번만 켜줄래? 모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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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느낌있다 오빠도 손 째봐 왜 냉기가 느껴지냐 나 이거 붕붕 붕붕차 이거 할래 네 한번 해보자 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와 마실 수가 있다 오빠 그거 안해주면 안될까? 알았어 오빠가 쓸때마다 쓸때마다 잡아야 아 골지야야 2등 오빠 몇등 하나 보자 아니 그냥 1등이지 2분 41초 응 깬다 다 질게요 다 질게요 한번에 다 질게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이씨 내가 써줄게 네 내가 썼다 아 날 못 믿어요 써줘 써줄까 말까? 어 써줄까 말까? 내 머리 맞지? 쏘니까 움직여지지 어 진짜 어 안녕하세요 아 안 쏘가 안 쏘가 끝 아 붕도적 1등 연습한다 내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바퀴 계속 돌아가면 전주 아세요 여러분 오빠 여기서 유튜브 볼 수 있나? 어 당연하지 숱닷컴 같이 한번 봐볼래? 좋지 어 나와?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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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어? 어 진짜 리액션입니다 나 영상 오빠 잘 찍었나 보려고 하다가 이거 보고 다시 쓰러졌잖아 진짜 오이 닭 무서워 오 닭 무서워 오 닭 무서워 레몬 껍질로 안 누리겠어 껍질로 안 누리겠어 오 똑같지 말해 오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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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저 실버 같습니다 아 실버 축하드립니다 아 실버 같습니다 아 실버 여기서 밝힙니다 저 실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킥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래 이제 또 가서 일해야지 어 또 저녁 코딩 하셔야죠 맞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서 가겠습니다 네 좀 주무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주무세요 어 이런 꾸딩이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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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봤다 차 안에서만 보내는 이런 즐거운 시간 따봉 거기서 따봉이나봐 황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려 쑥템을 선정 안 하고 카메라를 껐더라고요 오늘의 쑥템은 연인과 함께 먹는 패스트푸드 오늘의 쑥템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먹고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and 네